자 루돌프 2세 하여튼 합스부르크 역사상 가장 기인이고요 가장 재미났던 사람 하면 이제 루돌프 2세일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황제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막 인정해버리고 했던 이 사람이고 르네상스 시대를 프라하에 가져와서 프라하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라하를 마술의 도시 마법의 도시로 만든 사람입니다 마치 해리포터 이야기에 보면 마법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마법 장관 이야기하는데 마치 루돌프 2세 이야기 같아요 루돌프 2세가 강녀들을 모았을 때 원탁에 모이면 보면 다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법이라고 하면 진짜 마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 연금술사 천체 관측을 하는 이런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루돌프 2세는 합스부르크가 만들어놓은 이 제국을 마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법이 뭐냐 하면 헤르메스학이죠 헤르메스학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연금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죠 신성노마제국의 황제 대단한 사람이 유럽에 있는 마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프라성 한쪽에 성벽이죠 성벽 밑에 이런 황금소로라고 하는 하여튼 이런 골목을 조성해가지고 제주 있는 사람을 다 불러요 연금술사도 여기 생활하게 하고 은으로 금을 만들 수 있는 제주를 갖고 있는 사람 나와라 해서 이렇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루돌프 2세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술사가 한 번은 속여요 은을 줄 테니 금을 만들 수 있냐고 그럴 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속아 넘어갔는데 몰래 염탐을 해보니까 가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 끝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달리보르 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다가 다리 하나 잘리고 또 탈출하려고 하면 손 하나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미술품과 보물들을 수집을 하는데 자신의 동생을 시켜가지고 윌리엄 대공이라는 동생을 시켜가지고 전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망해버린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사는데 지금 이게 미술사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들이 똑같은 그림들이 원본이 큰 것들이 BN9의 미술사 박물관에 다 걸려있습니다 엄청나죠 여기 이제 뭐 동생의 모습이 있고 미술품을 감정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1400개의 작품이 이제 생기고요 그 뒤로도 계속 작품을 수집을 하는데 합스부르크 집안의 특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집하는 거 미술품이라든가 금은 보석이라든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들을 수집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이제 수집을 해나가죠 자 루돌프 2세 시대에 프라하에서 생활을 하면서 종교는 별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과 합의를 하는 거면은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다 이거지 프로테스탄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칭령을 써가지고 종교의 자유 인정 땅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장가도 안 가고 지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할 거 안 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미루고 뭐 이랬기 때문에 동생이 마티아스라고 하는 황제의 동생이 황제의 자리를 갈치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오스만이 오고 있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이슬람도 인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장면이냐면 프라하 성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임명한 그런 행정관들을 찾아와가지고 프라하 귀족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는데 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예를 들어 루터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오스트리아인데 합스부르크인데 그런 얘기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행정관 3명을 던져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30년 종교전쟁인데 프라하라는 말 자체가 유리창 창틀이라는 뜻이에요 창문 문틀 프라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유리창문 밖으로 던져요 이름이 프라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리창문 밖 투척 사건 유리창 밖 투척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돌멩이를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던져요 그래서 중요한 전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종교전쟁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30년 종교전쟁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유럽이 아주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죽고 했던 그런 전쟁이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 카를대학교 초대 총장의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 화양을 당하면서 시작된 후수 전쟁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십자군들을 많이 보냈어요 십자군들을 보내도 못 이기거든요 농민들을 그런데 이때는 정말 화가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전기군을 보냅니다 이미 싸움에 이골이 난 군인들을 보내요 3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두 시간 만에 그냥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유럽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로 독일에서 일어나죠 독일에서 독일에서 3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독일이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는 굵직굵직하고 그냥 크게 남아있는데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1700만 명이나 되었던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들어버리고 절반 이하로 싹 줄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300개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별 볼일 없었던 별 볼일 없었던 국가가 이때 딱 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합스부르크가가 이제 신성노마제국 황제를 하고 역대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프랑스와 1세 시대도도 그렇고 카를로세, 자기 천암한테 막 덤비잖아요 프랑스와 1세가 천암인 카를로세한테 막 덤비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으로 24세가 딱 등극을 하죠 마이게 네 네 그리고 네